누가 올 시즌 우승을 할 것이다 틀려도 되니까요 틀리면 나중에 욕할 거잖아 그건 좀 욕은 해야죠 네 하나 던져주세요 이게 이렇게 고민할 일인가요? 어렵죠 고민해야죠 이게 얼마나 오래가는 마음속으로는 레이커스인데 이걸 뽑았다가는 좀 욕먹을 거 같고 하니까 밀어키로 가겠습니다 정대로 진짜 확률은 몇 대 몇이에요? 42.18% 42.18% 파이널부터 해서 많이 맞췄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촉이 좋아요 저는 보센셀틱스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기회로 잡는다 작년에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그 생긴 DNA가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골스보입니다 제 몸엔 푸른피가 흘러요 컷탐그의 어떻게 보면 요번이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우승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선앤드바가 이제 NBA 인기에 불을 한번 짚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